가장 부자인 2%와 가장 가난한 가슴 아프다 왜 똑같이 나눠주냐에 대해서는 저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한 피디한테 50만원 주는 게 더 낫다 우리 5인 가운데 125만원 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 이거 셋이니까 오 나 다시 찬성으로 돌고 싶은데? 찬성 비료도 많아 어떻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그 돈이 정말로 많이 풀렸으면 사람들이 막 그 돈을 쓰면 소비진작에는 효과가 있는 거지 대신 그게 돈이 계속 돌면서 거래되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불러와요 그 돈이 잠겨버려서 안 쓰면 소비진작에 효과가 없고 소비진작에 효과가 없으면 인플레이션도 안 생겨요 근데 우리 언론은 일부 언론은 소비진작 효과도 없고 인플레이션만 불러올 거래 아 진짜 이런 엉타리 기사 쓰는 이런 기사가 어딨어 날로 인기를 더해가는 것 같지만 조금씩 조금씩 아쉬움도 같이 더해가고 있는 그래서 회의를 하긴 하는데 특별히 더해드릴 건 별로 없는 이런 삼촌경제학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채널 옮긴 뒤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광고 말씀 하나 해주세요 혹시 우연히 이 영상 보셨다면 저희 위즈덤 칼지 채널 구독도 좀 부탁드립니다 삼촌경제학 계속 여기서만 업로드 되거든요 3% 본 채널에서 여기 왜 안 올라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이 채널에서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팔려왔어요 사실은 오늘은 25만원 지원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따끈따끈 하죠 술자리에서 대학 동창들끼리 잘못하면 싸움 날 수 있는 주제 이거는 미리 예습 안 하고 지식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라서 그냥 조건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25만원 핵심은 뭐예요 25만원을 전국민에게 지어주자는 야당 법안 정부는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법안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자치 보편이냐 선별이냐 아니 그런 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고요 준다는데 왜 받겠지 주면 받겠지 일단 내 관심사는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법안 내용이 뭐예요 전국민한테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민한테 주는 거지 그럼 받겠지 대한민국 국적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여야가 협의해서 여야가 협의해서 정부가 안 한다고 거부권 하면 국회가 통과시켜봤자 그렇죠 다만 이제 그런데 그렇지 근데 이제 야당이 하자고 하는 그 안은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건 정말 정답이 없는데 우리가 특히 경제적 논의를 할 때 정치적인 건 싸운다고 하지만 진짜 아쉬운 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경제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주면 재정이 13조 원이 펑크가 나는데 우리가 진짜 자영업자들 힘들고 가게 부채 많고 국민들이 이거 주면 다 소비할 거란 말이죠 장점을 뻔히 아는데 우리 재정에서 13조 원을 펑크 낼 것이냐 아니면 안 줄 것이냐 아니면 50만 원만 줄 것이냐 아니면 100만 원씩 소득 1분위만 줄 것이냐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폭넓게 논의하고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또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했던 장점이 뭐였고 단점이 뭐였고 이런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공격만 해 마치 자기 답이 맞은 것처럼 저는 예를 들자면 이번 주말에 제가 낚시를 가요 뱅에돔 내가 몇 마리쯤 잡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하고 지난 출조 때 얼마고 이번에는 그 목 좋은 데 가고 시간대가 얼마니까 나는 한 7마리 예상합니다 그런데 뱅에돔 가지고 어떻게 싸우냐면 친구들끼리 절대 6마리 이상 안 된다니까 생각을 해봐 너가 전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라고 답도 모르면서 내가 7마리를 잡을지 3마리를 잡을지 한번 해보자 한번 잡아보자 내지는 한번 나눠줘 보자 뭐 이런 거라서 그런데 왜 25만 원이냐 20이면 20이고 30이면 30이지 우리 중간에 어정쩡하게 숫자 대충 이렇게 흐리는 건 좀 하는데 4인 가구 100만 원 여기서 나온 거 아닐까 아 1인당? 1인당 100만 원 그럼 나 우리 5인 가구 125만 원 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이가 셋이니까 나 다시 찬성으로 돌고 싶은데? 찬성 기류도 많아 어떻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와닿아요 이 프로님이 25만 원을 받아야 되는가 저랑 똑같이 야 좋은 질문 좋은 질문 너도 25만 원인데 왜 나도 25만 원이냐 똑같이 받아야 될까 저는 생각이 저는 각자 다 다르니까 저는 결국은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이 사람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저 사람 주머니에서 꽂는 그 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1년 내내 그냥 그거 하는 게 정부 일이에요 이번에 25만 원도 어찌어찌해서 만든 이 25만 원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부가 하는 일이 돈 걷어서 다른 국민들한테 뿌려주는 일이니까 이번에 하는 일도 정부가 하는 일과 특별히 다른 건 없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은 아니다 라는 건데 다만 이제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야 못할 일 했냐? 그거 아니면 괜찮은 거지 라는 잣대가 아니라 제가 보는 잣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했는데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중에서는 야 요게 최선이야?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한 거 맞아? 아 요거는 조금 낭비가 있지 않아? 그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따지는 눈높이에서 보면 그거를 왜 가장 부자인 2%와 가장 가난한 가슴 아프다 똑같이 나눠주냐에 대해서는 저도 그거는 한 피디가 2% 나이 되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줘서는 안 될 일까지는 아니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원래 이쪽에서 물 퍼서 저쪽으로 물 뿌리는 일이니까 할 수는 있으나 효율적이지 않다 차라리 한 피디한테 50만 원 주는 게 더 낫다 2%는 안 갖고 한 피디가 50만 원 갖는 게 더 낫지 어차피 그 돈도 2%처럼 소득 많고 자산 많은 사람들이 낸 세금에서 오는 거구나 결국은 그럴 거거든 결국은 내가 낸 돈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낸 돈 나한테 주지 마라 굳이 왜? 나쁘냐? 나쁠 것까지는 아닌데 비효율적이다 하나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게 정답일 것 같아 내 생각도 그런데 사실은 경제학의 2%는 너무 잘 알지만 경제학의 오랜 논쟁이야 왜 오랜 논쟁일까? 정답을 모른다는 소리야 이걸로 경제학자들이 먹고 살아 정답을 알면 경제학자들이 할 게 없지 토론할 게 없지 그리고 해봐도 이게 좋은 거였는지 나쁜 거였는지 결과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측면에서 분석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정말로 그렇게 걷어서 다시 국민들 주머니에 넣어줘서 소비를 촉진할 거면 세금을 낮춰서 걷지를 마라 그러면 국민들이 더 쓸 거니까 그렇게 소비를 촉진할 거 아니냐라는 게 통화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에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반면에 케인지언이라는 케인지의 학파 사람들은 어찌됐건 정부가 역할을 많이 해서 정부가 대신 부자들의 돈을 거둬서 가난한 분들에게 줄 거 아니냐 가난한 분들은 소비를 더 할 거 아니냐 부자들은 쓸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넣어서 돈이 잠겨버릴 거 아니냐 이 논쟁이 거의 10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거라 우리는 답을 모른다 모르는 거죠 한 가지씩 풀어나갈 게임 우리가 이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가지고 가장 논쟁이 뜨거웠던 게 무상급식 중고등학교 서울시장 이 바뀌는 우리가 그 홍역을 치뤘었는데 그때부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우파 좌파의 무슨 슬로건이 되어 가지고 양보를 서로 양보를 안 하는 우리는 쓸데없는 내 힘 잘 써 그게 뭐라고 차라리 한 번씩 그럼 하던 굉장히 설득력을 얻었던 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재용 그때 당시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아들까지 무상급식이냐 그 바에는 어려운 애들에게 조금 더 주자 이런 주장이었는데 그럼 이제 반이 30명이면 10명을 나눌 것이냐 5명만 받을 것이냐 형평히 어려운 친구들 뭐 낼 것이냐 하다가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 생각에는 보편적 복지를 그래서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나 보다 복잡하게 하는가 보다 예를 들어 지하철 어르신들 65세 이상은 타워팰리스에서 하시던 집이 없는 어르신이던 다 공짜잖아 이것도 왜 타워팰리스 사는 분까지 공짜로 줘 그분들은 다 그러니까 나누자 그분들은 지하철 잘 안 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일이 나누면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것이냐라는 논쟁은 있고 해보니까 좀 선진국들이 보편적 복지를 하는 이유는 알겠다 여기까지 나와 여기까지 나와 자 결론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참 구분하기 쉽지 않고 어디까지 구분한다고 쳐도 참 기준점이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예산이 13조나 들어간다면 그 돈을 차라리 어려운 분들 뚝 잘라서라도 나는 못 받아서 좋아 어려운 분들 주자 이런 주자가 또 설득력이 있죠 보편과 선별 지급은 지금 보편적으로 다 이제 무상급식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안 망하고 무장국민 안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걸 했어도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선별적으로 했으면 더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무리 없이 되고 있는 것뿐이고 전국민 25만 원을 매달 나눠줘도 우리나라 안 망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왜 걱정되냐면 하위 80% 하위 70%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위 70%한테 준다고 하면 그래 하위한테 주니까 불쌍한 사람들한테 주는구나라고 해서 하위라는 용어를 쓰면서 70%가 말이 되냐고 그거는 상위 31등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주냐고요 물론 주면 100% 다 줘도 고맙지 제가 상위 1%든 상위 2%든 나도 돈 1만 원 길에다 버려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2만 원 주고 10만 원 주면 좋지 나도 그 돈 고맙고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돈이 다른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면 더 잘 쓸 수 있으니까 양보하고 나눠주자라고 하는 거니까 야 그거 줬는데 별 문제 없잖아 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재정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매우 엄격한 기준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가야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으니까 쓴다고 하면 안 돼요 일단 그리고 하위 70%라고 하는 건 그냥 전국민 70%한테 주는 건데 왜 하위라고 합니까 상위 30% 제외한 사람들한테 준다고 해도 되는데 주기는 하위한테 줘야 되는데 가능하면 많이 줘서 표를 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선거 전에 무슨 기초연금 하게 되면 여야 관계없이 왼쪽으로 관계없이 나는 더 줄게요 더 줄게요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무슨 뭐 하는 거냐고요 이렇게 한번 주기 시작하면 주는 게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다고 나라 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은 나는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나는 35만 원 35만 원 받고 15만 원 더 언제까지 갈지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이게 이렇게 쓰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쓰면 큰 문제 생기냐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불쌍한 분들한테 25만 원씩 하면 좋기야 좋지 그런데 나라 또는 단돈 2만 5천 원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냥 대충 기초연금도 우리는 너무 후하게 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곧 개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전국민 나이 드신 분들 70%한테 나눠주게 됐냐면 그냥 서로 표대결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상위 30%는 왜 안 줘요 그분들은 안 받아야 될 무슨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복지 제도가 어떻게 통과가 되느냐 야당이 주장을 해 진보정당이 주장을 해 복지를 늘리자고 그러면 보수정당은 반대를 하죠 재정을 아껴야죠 그러다 선거가 되면 보수정당도 그 정책을 똑같이 내놔 그래서 그 안이 통과가 돼 그래서 결국 보수정당이 받아들여서 복지정책이 계속 확대가 되는 예를 들어 지금 어르신들 드리는 기초연금도 지금 예산이 몇 조지 점점 더 많아지니까요 엄청난 속도로 왜냐하면 어르신들 똑같이 70% 주지만 그 어르신들의 수가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거거든 우리나라 복지제도 중에 엄청난 재원을 요구하는 기초연금도 보수정당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때 크게 베팅을 하거든 보수정당도 합심하지 그때는 복지 그렇게 한 단계씩 계속 재정지출 이 늘어나게 되는데 25만 원 주는 걸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이냐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줄 것이냐 나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야 하고 가장 안 좋은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정부가 어떻게든 뭘 해야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금 어려운 분들이 윤상현 의원이 그런 말 했더라고 정부는 반대하는 건 알겠는데 대안을 내라 대안을 내야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활동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그런 일환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복지정책들 그렇죠 이미 평소에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25만 원 안 주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5만 원 준다고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경기가 가라앉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 중심으로 평평하게 어려운 분들은 늘 어려웠고 그런 분들에게 뭔가 보전을 해 주자는 여론은 있죠 그래서 25만 원 아니라 더 많이 줄 수도 있지 그리고 아 어려울 때 이렇게 한번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꺼낸 이 야당의 이 동기에 대해서는 같이 박수 받아야 되고 자꾸 해야죠 그렇다고 이쪽이 안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연히 그 발상은 해야지 우리는 자칫하면 항상 어려운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울 만큼 바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 자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말은 100번 맞지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전 국민한테 25만 원을 나눠주는 건 반대다 그건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참 기사 관련해서 소비진작 효과도 없고 인플레이션만 불러올 것이다 봐요 우리가 진짜 이런 엉터리 기사 쓰는 봐요 정부가 재정지출을 해요 왜 소비진작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는데 그 돈을 어떤 사람은 받아서 소비를 하겠죠 그러면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죠 그럼 내가 가서 운동화 사거나 아이 학원비를 내면 운동화 파는 장수 학원 원장님이 돈을 벌어요 소득이 높아지니까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지출이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받아갖고 소랍에 넣어버려 아직 당장 쓸 필요가 없거든 가장 안 좋은 재정지출이야 돈이 잠기는 거지 그다음에 은행에 넣어도 괜찮아 예금도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그 예금을 대출 받아서 기업이 투자로 쓴다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런데 꼭 그게 다 투자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 투자로 연결되지 않은 그 예금 또 역시 잠겨버려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그 돈이 정말로 많이 풀렸으면 사람들이 막 그 돈을 쓰면 소비진작에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 대신 소비진작에 효과가 있으면 그게 돈이 계속 돌면서 거래되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불러와요 풀린 돈의 액수만큼 소비진작에 효과가 있으면 인플레이션을 불러와요 그런데 그 돈이 잠겨버려서 안 쓰면 소비진작에 효과가 없고 소비진작에 효과가 없으면 인플레이션도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 언론은 일부 언론은 소비진작 효과도 없고 인플레이션만 불러올 거래 그러기도 어려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고요 소비진작이 안 되면 인플레이션도 없고 소비진작이 되면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있겠지 물론 인플레이션 자체가 숫자로 안 나타날 수는 있죠 다른 거랑 상쇄돼서 그러나 그런 압력은 생기는 거야 뭐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생겼는지를 찾아내지 못하지 우리는 인플레이션 수치만 나오지 뭐 뭐 때문에 이게 정확히 몇 퍼센트가 올랐다는 걸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13조 원이 풀리든 몇 조 원이 풀리든 풀려서 소비진작 효과가 나면 이건 잘하는 거네? 그런데 그게 물가를 올렸어? 그건 나쁜 거네라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데 항상 뭐든지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듯이 소비가 진작이 되면 물가도 오르는 거고 물가 오르면 그럼 나쁘냐? 물가가 올라야 그걸 더 생산하죠 파란색 티셔츠가 사람들이 좋은데 티셔츠가 생산이 안 되면 파란색 티셔츠만 가격이 치솟을 거고 그 신호를 보고 생산자는 야 파란색을 늘려라고 하면 온 국민이 자기 마음에 드는 파란색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진작도 좋은 거고 물가 상승도 좋은 거고 다 좋은 거라고요 적당한 물가 상승 그렇지 다만 소비진작이 아쉬운 시점이 있고 아 물가 오르는 건 빨리 좀 잡고 우리 가자 그러니까 아쉬운 때가 있는데 하필 물가 오르는 게 신경 쓰이는 이 시점에 꼭 그렇게 소비를 전 국민이 진작을 해야 되겠니? 라는 거라면 뭐 그건 생각해 볼 수는 있지 그렇죠. 그거 반대로 지금 이제 이걸 돈을 풀자는 측에서는 그 물가가 오르다가 물가가 좀 잡혔으니까 그런데 저쪽 경기를 보니까 어려운 분들 경기가 점점 식는 게 아니고 일부는 얼고 있네. 거기 하자. 뭐 이런 주장인 거지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는 많은 분들이 아마 내가 볼 땐 다수가 동의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만 주자. 왜 다 줘. 이런 주장이 당연히 이제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그 돈을 홀랑 써버리면 재정에서 국민들 주머니에 이게 다 놓아버리면 다 날아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이버 댓글을 보면 정부가 재정을 써버리면 그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해볼 때 대체 유위를 지정하잖아 대체 유율은 GDP를 높일까요 낮출까요 직장에 안 가고 직장에 안 가고 놀러가 이진우 기자가 언더스탠딩 안 찍고 대체 유위라고 하니까 때려치우고 저 강물에 수영하러 가버렸어 이러면 일을 않고 생산을 안 했으니까 GDP가 떨어지겠네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진우가 놀면 사실은 떨어지는데 요즘 사실 원장의 형은 요즘 좀 한가하거든 원장의 형이 노는 건 조금 괜찮아 물론 나도 그럴 때가 오겠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알 수 없어 내가 노는 건 솔직히 여기가 왜 웃기지 않고 슬프지? 내가 노는 건 내가 놀아도 밖에 강가에 가서 치킨 시켜 먹겠지 돈을 쓰겠지 그러나 내가 언더스탠딩을 안 하고 삼촌 경제학을 안 하고 가서 치킨 시켜 먹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면 이 마이너스가 커요 그런데 원장의 형은 어차피 할 일이 없으니까 강물에 와서 치킨이라도 시켜 먹는 게 도움이 돼 그러니까 이 대체 공휴일은 그런 모든 게 막 섞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루에 이진우의 생산 유발 효과 이진우 2%가 일할 때 생산 유발 효과가 100이야 이진우가 쉬면서 나가서 소비한 것도 그것도 누군가의 소득이 되니까 GDP를 그만큼 올린다고 그런데 소비를 67만 원어치만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성장의 마이너스인 거지 그런데 김원장은 15만 원 정도 생산 유발 효과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하루 노동으로 그런데 나가서 30만 원을 쓴다고 오늘 일 않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차라리 대체 공휴를 지정하는 게 낫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를 보면 우리가 하루 대체 공휴를 지정했더니 한 9천억 정도를 소비하더라 그런데 그게 소비에서 그것을 번 사람들이 그걸 갖고 또 쓰고 그게 투자로 연결될 거 아니야 그게 결국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미용실 하는 사람이 그 돈 벌어가지고 나 이번에 의자 새 걸로 바꿔야지 이게 투자거든 기업이 돈 쓰는 걸 투자라고 했잖아 이렇게 투자 유발 효과가 거의 4조 원에 가깝다 9천억 쓰는데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이 돈 쓰고 돈 날리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 대체 공휴일을 한 200일 하지 뭐 200개 만들지 뭐 계속 말하잖아 경제는 답이 없지만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학문이에요 대체 공휴일의 경제적인 효과도 이 설명이 맞는데 이상하게 대체 공휴일을 한 번 쓰고 나면 나머지 남은 날들에서 소비가 줄어요 즉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 야 치킨 몇 마리 팔렸고 맥주 몇 마리 팔렸어 그 곱하기 여기에다 양계장들이 그것 때문에 설비 늘리고 있지 있으나 월드컵에 치킨 먹고 그렇게 한 번 식당에 놀면 그 다음 달 휴가 때 잘 안 가 왜냐하면 지난달에 좀 스트레스 풀었거든 어제 물놀이 갔다 왔잖아 갔다 왔거든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평탄화돼요 그러니까 미래의 소비를 그냥 당겨다 쓰는 정도일 수도 있다는 거라고요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그날 하루를 쉬었어 그날 하루를 쉬어가지고 아무 소비도 안 해버렸어 일은 않고 우리 경제 손해잖아 그런데 그날 쉬어가지고 아플 걸 안 아팠어 그래가지고 한 달간 입원할 걸 입원 안 하게 된 거야 하루 쉬어가지고 우린 이걸 측정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지 그런 바람에 병원이 망할 수도 있지 또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경제에 가장 좋은 건 1년에 176일 쉬는 겁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라고 우리는 모른다 바꿔 말하면 여기 정부의 이제 이런 25만 원 지출을 정부의 소비성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통계와 분석 학자들이 얼마나 이걸 많이 하겠어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거나 어디 다리를 새로 건설하면 그 돈이 흘러흘러흘러 국민들 주머니에 가지 그런데 이런 소비성 지출은 갖다가 돈을 집어넣어 주는 건데 어떤 게 더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까 개인의 소비성 지출 또는 수출 또는 투자보다 오히려 정부의 이런 소비성 지출이 더 생산을 유발한다 이런 연구도 많이 있더라고요 생산을 유발한다는 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소득이 생겨난다 소득이 생겨난다는 건 소비를 진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다 다르고 분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소비성 지출은 돈 날리는 거야 또 13조 원을 또 날려 이렇게 보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는 13조 원을 아끼는 게 맞는 때도 있고 언제는 26조를 써야 될 때도 있고 똑같이 13조를 쓰려면 이런 곳에 쓰는 게 맞지도 있을 수 있으니 사실 everything and nothing은 아닌데 다만 nothing이 아니라는 이유로 좀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건 그건 정부 예산을 쓰는 그 이른바 sincerity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좀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좀 다르다 sincerity라고 하면 신뢰도 그러니까 정부 예산은 그런 식의 대충대충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한번 이렇게 써봐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더 정교해야 한다 이번에 25만 원 다 나눠준다고 해서 뭐 그리 큰일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망하지도 않고 안 나눠주는 것과 비교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러면 다음번에도 30만 원 할 때도 또 나눠주자고 그러고 또 나눠주자고 그러고 야 잠깐만 우리 따져보자 그러지 말고 어려운 분한테는 72만 원을 드리고 이분들부터는 조금 덜 드리고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는 얘기들이 아니 뭐야 지난번에도 25만 원 나눠주고 별일 없었고 좋아졌다며 그런 식으로 자꾸 뭉개질까봐 지난번에 다 같이 좋았잖아 뭉개질까봐 그렇게 되면 이제 표풀리즘이 막 겹치기 시작하고 해서 그거 무너지는 게 싫은 거지 이번에 25만 원 나눠주면 뭐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 원칙과 기준은 항상 그 선례에 따라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정말 한번 생각해보자고 똑같이 다 나눠주는 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베스트 초이스인지 이거는 이런 식이라도 해서 자꾸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찾아봐야 된다고 하는 그 발상과 시점에 대해서는 박수 그거는 만약 빨간당이 그 생각 못하고 있었으면 야 너 또 쳐 봐야지 봐라 쟤는 저런 거라도 갖고 오잖아 넌 뭐하고 있어 라는 얘기 할 수 있지 우리는 항상 배려해야 되는 건데 그게 베스트인지는 항상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바는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열려 있어요 나만 준다면 25만 원 이상 준다면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25만 원씩 나눠주는 줄 알았어 한 가정에 그래서 그거야 뭐 야 치킨 몇 마리구나 생각했구나 생각하기도 해서 야 요거는 좀 나쁜 정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1인당 25만 원에서 우리 집에 125만 원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말을 함부로 할 게 아니구나 지금 그런 생각은 드네요 자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모호하게 답하지 말고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시기에 따라서 재정 수출을 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다 이 말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시기는 다 같이 어려운 때고 소비를 안 하는 그런 때고 하니까 돈을 풀었던 거는 되게 납득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된다 좀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가져야 하는 재정을 걱정하는 재정에 대한 걱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요즘은 소비가 너무 죽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항상 그렇지 그 언제 물어도 어려운 분들은 어려워요 우리 경기 좋았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사 검색하면 근데 다만 그러니까 수시로 계속 이렇게 경기를 진작하는 정책을 쓰는 것도 맞는데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안 쓰면 버려지는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뽑아서 써야 되는 돈인데 안타까운 일은 그 누군가의 주머니 뽑히는 주머니라는 게 의미 없이 쌓여만 있는 돈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뽑아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안 뽑았었으면 얘가 뭔가 하려고 했던 어떤 일이 더 좋은 투자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냥 쓰고 소비가 진작되고 나면 다시 한번 쭉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은 소비예요 물론 그 진작 효과도 있고 있지 그리고 대체로 우리 소비가 그런데 누군가는 그런 돈 안 가져갔으면 이거 모아서 무슨 창업을 한다든가 무슨 뭔가를 만들어서 계속 돈벌이가 되는 어떤 엔진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야 그것까지 어떻게 감안해 근데 우리가 항상 증세를 할 때 고민해야 될 건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는 돈 많은 부자들 머릿속에서 떠올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건 부자가 더 존엄한 존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돈벌이 그런 생산적인 생각 그런 비즈니스 메커니즘을 잘 만드는 소질을 타고난 사람들인 거예요 부자들은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니까 지난 월드컵에 나가서 골 잘 넣은 저 선수를 또 우리는 써먹어야 되는 게 합리적인 건데 근데 그 부자들한테서 당연히 그 돈을 누가 내 부자가 내야지 세금을 그럼 전국민이 공정하게 낼까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지 당연히 그러나 걷어오면서도 항상 우리는 내 나이 자식아 넌 어차피 이 돈 벌어서 네가 다 쓰지 않잖아 라고 할 게 아니라 이놈한테 100억 원이 쌓이게 만들어주면 얘는 이걸로 뭐 또 기발한 거 다른 거 또 할 수 있는 놈인데 우리가 자꾸 갖고 가서 얘한테 80억밖에 안 쌓이게 만드는 이 상황이 진짜 좋기만 한 건지에 대해서는 늘 신경은 써야 된다고요 늘 그렇다고 다 밀어주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틈나는 대로 뽑아다가 자꾸 뿌리는 게 베스트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당연히 그런 그것도 아닌 거라고 자 농담처럼 나는 받았으면 죽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진담이고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죽겠다고 나도 받고 싶은데 나 얼마 전에 400만 청년 백수시대 청년들이 다 일자리가 없거나 일하기 싫어서 400만 명이 쉬는 것처럼 그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났던데 아니에요 그 잘못된 표현이거나 내가 볼 때는 기자들이 아는데 조금 자극적으로 쓴 것 같아요 2% 잘 아시지만 비경제활동 인구 자발적 구직 의사가 없는 저 일자리 얻게 해 주세요 저 일하게 해 주세요 라고 손들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 400만 명이라는 거고 이거 청년하고 전혀 상관 없어요 75살도 여기 포함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유명한 비자발적인 예를 들어 주부 학생 대학생 군인 다 들어가는 거예요 400만 명이고 실제로 이것저것 다 빼면 100만 명도 안 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기사 쓰면 안 되고 나는 이 이야기 왜 했냐면 일하는 청년들 중에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돈을 집행한다면 청년들 중에 소득 하위 몇 퍼센트에게는 찔끔찔끔 주지 않고 한 번 진짜 준다면 1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그리고 이걸로 연애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걸 규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연애에만 쓰지 이게 어쩌면 가장 생산적인 게 아닐까 연애처럼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필요한 게 없거든 농담이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게 농담으로 받아들여지면 안 돼 연애를 해야 아니 청년들이 뭐 필요한지는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 너한테는 이게 필요하니 이런 거라 쓰고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아니 그러니까 꼰대가 보기에는 지금 정말 필요한 건 연애하고 파스타도 먹고 모텔 갈 돈도 좀 필요하고 저도 여행 강릉으로 하면 여행도 가고 이 형이 야놀자 사장이랑 좀 친해가지고 지금 정부도 여기다 쓰레고 가는 것도 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연애하는데 정부가 하는 게 어떨까 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자본주의에서 돈이 아주 많은 사람과 돈이 정말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드러나지 않는다예요 드러나지 않는다 돈이 1조 원이 있는 사람도 길 가다가 드러내지 않고 당장 오늘 아이 학비마저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이 돈마저 사라질 지경에 있는 사람도 그걸 막 드러내지 않아요 다만 사라질 뿐이 동창회에 안 나오고 성당회에 안 나오고 사라질 뿐이고 국가는 이들을 국가 어떻게 다 책임져요 하지만 한 명이라도 줄이고 보살필 의무가 있어요 야당이 제가 볼 때 이건 툭 던져놨거든요 정말 25만 원이요 굉장히 포플리즘이에요 툭 던져놨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 정부가 아닌 거죠 정부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좋은 답이든 안 좋은데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고 설득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정부의 역할이지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정부가 미흡하지 않는가 25만 원 이 논쟁에서 단순히 거부권만 행사하면 끝나는 건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람이 25만 원 주는 것도 그냥 이런 토론을 좀 하자 사실 뭐 우리 공통부모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반대하면 어떤 점 때문에 반대가 있게 되고 찬성하면 어떤 점 때문에 찬성이 되고 그럼 찬성하는 이 논쟁에서 뭐는 좀 양보할 수 있고 여기서는 뭘 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얘기 좀 하자 나 지금 생각났는데 35세 이왕이 모텔로 가면 정부가 50%를 재정지원하면 어떨까 이런 좋은 생각을 저출산위원회 대통령직사 하나 거기 있는데 물어봐야겠다 여기서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이제 33살 연애 안 하는 청년인데 연애 안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다 그래 근데 왜 안 해요 왜 그런 거 물어보는 게 꼼데야 그런가? 딱 이제 궁금해서 삼촌경제학 25만 원 논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왜 아직 안 하는 건데? 야 근데 그 야 이거 모텔 25만 원 이 정책은 내가 진짜 여야 정책의 의장들한테 이야기 해야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